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매운 양념게장, 새우장, 그리고 밑에 소면 버터 주먹밥이고요, 여기 계란후라이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박 반물차 맵고 맛있어요 맵고 맛있어요 맵고 맛있어요 눈이 먹기 편해 작아서 먹기 편해요 그럼 먹기 편해 작아서 먹기 편해요 그리고 먹기 편해요 그리고 제가 먹기 편해요 오늘 이렇게 먹기 편해요 그래도 이렇게 먹기 편해요 오늘 하루 종일 먹기 편해요 다시 먹기 편해요 특히 새우장 고추장도 먹어야지 찌는 고추냉이가 좋아서 이건 고추냉이는 정말 고추장이에요 내가 막아줄거에요 고추냉이가 정말 고추냉이가 également 고추장도 맛있는데 고추장도 맛있었어요 고추장도 다 먹었을 때 그리고 고추장도 다 먹었을 때 고추장도 더 고추장도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참깨! 정말 맛있다! 여기다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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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부족한 편 가지고싶은 맛을 해놓으면 나요 양념이 약불로 접어먹었다 너무 괜찮습니다 디자인은 맛을 더 좋아서 맞아요 매워! 매워! 매워 아주 맛있어 아직도 뺏기 다시 술에 먹는데 지금 우리 같이 먹던 맛 진짜 맛있는데 넓은 맛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조금 이때는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이 맛은 진짜 너무 고소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약간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근데 저건 안에도 고소해요 매콤한 쌀가루 와우 말하는 맛 닭다리 그냥 맛있네요 그렇게 먼저 먹어야죠 잘 먹어야지 마시지 락 음료수는 매우 많이 매웠지만 엄청 맵지 않고 맛있게 매워서 매워 다 손질이 되어서 다 손질 되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매우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 손질 되어서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다리는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다 손질 되어서 와요 이렇게 긁어서 먹을게! 입술도 매워! 입술도 매우 고소해져서 저렇게 다 먹었어요 조금 더 얇게 쌀쌀하게 먹었을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 긁어서 먹으면 안쪽에 먹었을 때 한 번 더 먹었을때 제가 먹었을 때 이 탱탱한 생선의 맛은 나아가 있습니다 저는 바삭해가 부끄러워지는 것 같네요 오늘의 면은 오징어의 맛은 조금field다 그 다음은 매우 매우 매운 면이 그 다음은 매우 매운 매운 면이 비벼 마자 매우 매운 매운육맥 너무 맛있다! 밥이 다 먹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밥은 더 먹어야 더 맛있지만... 대부분 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밥을 먹어야겠다. 사과 힘들다.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역할이었다. 사과는 이 맛을 다 먹어야겠다. 이 맛은 계란이가 좋아지면, 맛은 또 다른 맛을 못해요. 정말 맛있다. 마요네즈가 잘 되었던 것 같다... 진짜 맛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매우 맛있다 아삭하니... 너무 맛있어 야채가 덜했는지 진짜 맛있다 그치만 너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치만 많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이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싱싱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설마 솔직히 치즈 표ный 뼈aines 하면 줄어들어erapeut이가 하지마 먹을อง 사와 fingerprints 진짜 bible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면의 맛 등장 그 다음 당면은 소고기 두부 수박 다 먹기 치즈가 이렇게 빠져나오네요 이 식당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스크림은 안팎에 상처를 넣었어요. 나는 고춧가루에 찍어서 맛있는 생선을 먹어서 먹을 수 있어서 여기는 내장이 들어있어요. 정말 너무 고춧가루. 저는 달콤하네요. ㅋㅋㅋ 진짜 맛있어.. 아... 늦은 양념치킨 젤리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운 양념게장과 매운 새우장 토면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급 땡겼는데 맛있는 집 잘 찾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딱지 내장까지 다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